짜잔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와 일단은 형태 자체도 보시게 되면은 네 상당히 아 길리모터스 제품이구나 네 길리모터스 제품 예전에 제가 한번 영상으로 제네시스 비슷한 길리모터스 SUV 제품을 리뷰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어 길리모터스 제품이구나 그리고 보시게 되면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게 되면 약간 와 좀 약간 볼보를 연상시키는 네 길리모터스가 볼보 지금 전세계의 미니카드를 한자리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카TV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어떤 미니카를 리뷰해보도록 해볼까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짜잔 네 중국의 엑스카토이제라는 회사에서 이번에 파리존 홈트럭 해가지고 약간 전기차 트럭을 연상케 하는 네 그런 트럭 헤드를 이렇게 예쁘게 또 만들어낸 부분인데요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독특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멋진 미니카드 만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짜잔 볼보 FH 트럭이구요 어 토카나 님이 저에게 이제 어 보내주신 그런 제품이고 어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볼보 트럭이 아니라 네 스카니아 버전만 있기 때문에 어 볼보 버전을 제가 어 토카나 님 영상을 보고 한번 구매를 좀 요청을 드렸더니만 흔쾌히 들어주셔가지고 이제 보내준 제품이구요 오늘 어 오늘 오늘 리뷰하게 된 파리존 홈트럭하고 같이 한번 에 비교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보게 될 제품 네 파리존 홈트럭 해가지고 이런 중국의 전기 트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구요 뭐 패키지라든지 이런것들 보시게 되면 요런식으로 되어 있고 어 엑스카토이즈가 오렌지 박스라고 해서 약간 트럭이나 중장비류를 오렌지 박스라는 라인업으로 굳이 구별을 하더라구요 네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자 한번 실물은 어떨지 여기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짜잔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와 일단은 형태 자체도 보시게 되면은 네 상당히 아 길리모터스 제품이구나 네 길리모터스 제품 예전에 제가 한번 영상으로 제네시스 비슷한 길리모터스 SUV 제품을 리뷰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어 길리모터스 제품이구나 그리고 보시게 되면 형태라든지 이런것들 보시게 되면 약간 와 좀 약간 볼보를 연상시키는 네 길리모터스가 볼보 지금 볼보를 인수한 회사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뭐 이런것들은 약간 좀 볼보를 연상시키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쪽 부분 보시게 되면 이런 길리모터스 로고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까이서 보시게 되면 헤드라이트라든지 이런것들 클리어 파츠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 준 부분이구요 운전석이나 실내 디테일들도 보시게 되면은 예 상당히 예쁘게 잘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뒤에 부분 이런 마감 같은 것들 그리고 여기 어 전조등 백라이트 표현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는 부분이구요 어 이런 후크가 달려 있는거 보니까 이런 후크를 보니까 뒤에 부분에 부분도 나중에 이제 엑스카토이즈가 멋지게 또 만들어서 판매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구요 1대64 스케일이기 때문에 어 상당히 스케일에 치중해가지고 예쁘게 만들어진 트럭이라고 보여지고 흰색이기 때문에 다양한 테마로 이제 바꿔가지고 다양한 또 어 재미있는 연출을 하거나 디오라마를 만들때 굉장히 좋을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개의 어 멋진 트럭을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된 부분인데요 어 이 화물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어떤 테마에 맞춰서서 신제품들이 만약에 공개가 되고 또 신제품들이 어 출시가 되면 굉장히 어 풍성한 수집생활을 또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만나보게 될 제품 네 토카남님께서 구매해주신 볼보 FH 로지스틱스 해가지고 화물트럭의 모습이구요 한국에 있는 스카니아 트럭하고 똑같이 보이지만 볼보 FH 트럭이라서 네 보시게 되면 요런식으로 헤드가 네 좀 다르게 되어있는 부분이죠 자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 볼게요 자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오 역시나 한국에 없는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한 부분인데요 요렇게 땡기면은 여러분 보시게 되면 요 후크가 네 어 메탈 재질로 되어있어서 굉장히 견고하게 되어있는 부분이구요 헤드 부분부터 살펴보시게 되면 요런식으로 네 볼보 우리가 요즘 고속도로나 이런 한국에서도 상당히 볼보 FH 트럭은 상당히 자주 볼 수 있는 트럭이기도 하죠 굉장히 그래서 한국적으로 친숙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보의 특징 자체가 약간 요렇게 로고라든지 그리고 여기 옆에 부분에 이런 볼보 특유의 디자인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잘 표현이 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바퀴 휠 표현도 보시게 되면 약간 메탈 재질로 해가지고 요렇게 예쁘게 되어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뒤에 부분에 연료통이랑 이런 어 밑에 부분에 요런 어 타이어랑 요런 타이어 축 같은 것들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요렇게 되어있는 부분이고 어 제가 아까 그 보여드렸던 길리모터스 제품하고 보시게 되면은 네 요런 식으로 좀 약간 닮아있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부분이죠 화물 짐칸 보시게 되면 요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견고한 지지대가 표현이 되어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뒤에 본 바퀴도 구부마퀴로 되어있는 부분이고 뒤에 컨테이너가 여러분 보시게 되면 요렇게 열렸다 닫혔다 할 수 있는 네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매우 유용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로지스틱스 서비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 스티커라서 뭐 뜯어가지고 뭐 다른 식으로 이제 어 커스텀을 하거나 뭐 여러가지 테마를 이제 또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여집니다 뒤에 부분에 어 여기 백라이트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왕쿠르 제품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스카니아 트럭하고는 조금 더 헤드나 이런 것들 보면은 좀 다른 느낌을 주고 있네요 저는 처음에 이게 검정색인 줄 알았는데 약간 네 남색 계열로 되어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품을 갖고 온 이유가 요 길리모터스 요 트럭하고 혹시 호환이 되지 않을 거라고 싶어서 한번 가져가 봤는데요 한번 호환해보도록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접어가지고 왠지 이거 잘 들어갈 것 같은데 그쵸? 이 후크 구멍하고 이 구멍하고 좀 작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진 않는 부분인데 충분히 여기 갈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미묘하게 달라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진 연출을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봐도 굉장히 예쁘고 신선한 느낌이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 사진과 비교해봐도 네 요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 헤더만 만들지 말고 예전에 제가 타이니 제품도 헤더만 만들어가지고 헤더만 만들고 뒷부분을 안 만들더라고요 뒷부분이 이제 뭐 미니지트 그렇고 약간 비용적인 부분이 부담스러운지 다이캐스트 업체들이 이렇게 헤더만 만들고 많은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에 네 고런 부분들은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커버라든지 이런 것도 정말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안쪽 보시게 되면 요런 식으로 바퀴가 두 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 헤더 부분이랑 이 뒤쪽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여지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미니카TV와 함께 엑스카토이즈의 신제품인 파리존 홈트럭 해가지고 길리모터스 전기트럭 하고 그 다음에 토카남님께서 소중히 보내주셨던 볼보 FH웰리 다이캐스트까지 함께 리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화물차라든지 이런 중장비 이런 트럭 종류에 관심이 많으시는 분들이라면 1대64 스케일의 엑스카토이즈 제품이나 웰리 제품 중에서 한국에서는 네 스카니아 트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 같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미니카드를 리뷰하는 미니카TV 리뷰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